전투력을 높이는게 좋은 에너지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연구원 생활을 할 때 안녕하세요 NJ 채널A남주입니다 오늘은 NJ스토리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일을 할 때 사실 뭐 돈도 많이 못 받죠 돈도 많이 못 받고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모르겠어요 한 80만원? 뭐 70만원? 이 정도 받고 그것보다 사실 더 조금 받았었겠다 왜냐하면 미국 물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받으면서 제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 스트레스 받고 하루하루가 그냥 뭐 좀 쉽지 않았죠 또 더군다나 저는 이제 MIT 학교에 있었으니까 학교에서 이미 공부하는 일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직장 취직하는 일들도 있고 보면은 부럽고 이제 난 빨리 해야되는데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저랑 좀 친했던 그 동생이 한 명 있어요 학교는 저보다 선배인데 어쨌든 뭐 동생이죠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 취직을 구하려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은 친구죠 그때 당시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졸업도 하고 직장 알아보고 있고 물론 저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 친구의 스트레스는 또 되게 많이 받고 있었겠죠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사실 뭐 한국에서 봤을 때 유학 간다고 하면 다들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이렇게 좀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공적인 유학이라는 게 어떻게 얘기하기 얘기를 해야지 거부 반응이 없고 나중에 뒤에서 돌은 안 맞을까 이런 걸 고민해서 얘기하면 조금 그러긴 한데 어쨌든 성공적인 유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좋은 성적으로 졸업도 하고 언어도 좀 잘 되고 그 다음에 취직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소정의 목표를 딱 얻기 전기까지는 사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도 없고 언제 비자가 잘못돼서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바깥에서 봤을 경우에는 되게 열심히 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진짜 되게 힘들게 말도 안 통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뭐라 얘기하죠 내가 이 나라 와서 이렇게까지 무슨 엄청난 자괴감이 밀려들죠 이런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동생이랑 통화를 하면서 서로 신세 한탄을 이렇게 했어요 나는 그때 한창 제가 영어 공부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시험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그 친구도 각자 신세 한탄을 하면서 이제 뭐 쉬는 날에 만나서 같이 공부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억하기를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끊었죠 전화를 딱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봤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톡 했던 말이 이렇게 망치한테 띵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 했냐면은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해요 라는 말이었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는 너무 우리가 자괴감도 많이 들고 잘 안되고 자괴감도 많이 드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너무 위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밑에라면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도 영어로도 일도 하고 네 그리고 그런 연구원으로도 있고 좋은 학교도 졸업하고 남들은 뭐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어쨌든 우리는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기서 항상 비교해서 그렇지 그리고 비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친하지 않으면 서로 힘든 얘기 안 하잖아요 좋은 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만 딱 그런 정보만 있으면은 다 잘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살아봤을 때도 사실 친구가 다 같은 친구가 아니고 불행을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좋은 걸 정말 이렇게 응원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되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기서 서로 이제 좋은 것만 이야기하죠 뒤에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내가 너무 그 위랑 옆만 본 게 아닌가 그래서 갑자기 뒤를 딱 보니까 아 그래도 나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참 대단하구나 라는 그 말을 통해서 자존감이 좀 되게 많이 회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뭐 안 돼도 나는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그룹에 있으면 같이 속해 있으니까 계속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할 것이고 못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만 이야기하게 되면 어 난 이거 뭐지 라는 그런 자괴감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노력에 그 다들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노력이 노력의 방향과 노력의 강도가 다른 것 뿐인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공부를 거의 안 했으니까 그때 이 친구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걸로 이렇게 온 거잖아요 저는 안 했으니까 아 그때 그때의 매를 안 맞은 매를 지금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을 할만하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가 막 너무 주변에 속도감에 적고 이럴 경우에 한 번씩 딱 서가지고 좀 힘들고 이럴 때 아 남주현 너 참 대단해 너는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대단해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고 하면은 조금 자존감도 많이 살고 힘들었다 하더라도 그냥 하룻밤 푹 자고 일어나는 것보다 좀 더 제 스스로한테 더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비디오 제목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하다 라는 말을 이제 후배분들에게 해주고 싶고 후배분들도 뭐 직장 취직이나 학교 업무 공부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후배님들도 후배님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들을 더 완성시키고 더 내가 수고했던 부분들을 내가 대단하게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더 잘하기 위해서 칭찬해줘서 가는 것도 좋은 에너지가 되지 않나 좋은 전투력을 높이는 듯 좋은 에너지원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연구원 생활할 때 힘들었을 때 저한테 좀 도움이 됐던 그 말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하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